한국국토정보공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출제력이 굉장히 높죠. 계약 총론 파트를 학습하실 건데요. 특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를 꼭 찾아서 모두 학습을 해주셔야겠죠. 여섯 문제라 출제된 중요한 부분이죠. 먼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파트를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는 우리 민법 535조에 규정돼 있죠. 먼저 의의를 살펴보면 어느 계약이 원시적불릉으로 원시적불릉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이행할 수 없는 계약. 예를 들면 건물을 매매했는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간밤에 화재가 나서 모두 소실된 건물. 그렇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걸 원시적불릉이라고 부른다. 원시적불릉은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무효로 한다. 그래서 원시적불릉이 되어서 계약이 무효됐을 때는 매도인은 그 불륭한 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없겠죠.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때 그 계약은 무효가 됐지만 이때 상대방이 손해 입었다면 매도인은 계약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매순에게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손해배상은 한 의무가 있는 거죠. 이때 손해배상 해주는 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렇죠. 요건이 중요하죠. 두 번째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계약 체결 과실책임 문제는 체결된 계약 내용이 원시적 또한 객관적 불륭이 되어야 한다. 주의할 것은 후발적 불륭은 계약 체결 문제가 아니죠. 후발적 불륭은 유효하다. 원시적 불륭에서 무효가 되었을 때 발생한 문제다. 두 번째, 이 체검을 질려면 목적물의 인도 불륭에 대해서 인도 의무자가, 아주 쉬운 얘기를 하면 매도인이 그 불륭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것. 이 얘기는요. 이때 매도인은 아기 또는 유과실일 것.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때 상대방은, 상대방은 쉽게 얘기하면 매순이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일 것. 요걸 갖춰야 되는 거죠. 무조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은 아기 또는 유과실일 것. 타방 매수인은 선이 그리고 무과실일 것. 이상 요건이 갖춰지고 그리고 네 번째,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것. 손해가 발생했을 것. 이 네 과정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매도인은 매순에게 계약은 무효화되어서 이행할 필요 없지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챔임을 지는데 효과죠. 첫째, 과실은 당사자가 매도인은 상대와 매순에게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즉 신뢰익이라 부르는 거죠. 어디까지 배상할 것이냐. 계약, 체결, 갈채액 문제는 원칙은 신뢰익 배상. 신뢰익이라는 것은 그 매매경에 대한 부대비용 정도죠. 있지도 않은 물건을 산다고 오면서 여러 가지 손실된 부대비용 정도 물어주는 것을 신뢰익 배상이라 부르는 거죠. 신뢰익 배상의 원칙이나 따라서 신뢰익이라는 것은 목적을 조사한 비용, 융자를 받은 이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등등 이런 부대비용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 번째 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행이익의 배상청구, 즉 목적을 이용이나 전매로 인한 이익은 청구할 수 없지만 예외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되어 있지만 단 이행이익이 신뢰익보다 더 적을 때는 적은 이행이익 범위에서만 신뢰익을 배상한다는 예외가 있다는 것. 원칙은 신뢰익 배상, 예외적으로 더 적은 이행이익 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계약, 체결, 발체의 문제는 일단 외견상 계약이 체결되어야 돼요. 외견상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체결된 계약이 뭐가 되었을 것? 원시적불능이 되었을 것. 원시적불능이 되어서 무효가 되었을 것. 이 세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외견상 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이 원시적불능이 되었을 것.